자, 수압은 요정도로 약하게끔 병력에다 써보겠습니다. 살짝 천천히 수압을 아주 약하게 피곤한 식당 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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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안되겠네. 물이 잘 빠졌고. 구독자님들이 알려줍니다. 물이 잘 빠졌고. 물이 잘 빠졌고. 방면 안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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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. 물이 잘 빠졌고. 물이 잘 빠졌고. 물이 잘 빠졌고. 물이 잘 빠졌고. 물을 잘 빠진頑ικά. 물을 감 understanding. 물이 잘案주었다. 물이 잘 빠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